꼭 뭐뭐 할 때 꼭 뭐뭐 할 때 approaching에 뭐뭐에 접근하다라는 뜻인데 뒤에 30가 나이 30입니다 그래서 내가 뭐에 근접할 때 나이 30에 막 뭐 할 때 30에 근접하고 있을 때 오케이? 얘가 한 20대 후반 정도 되나봐요 29살 나는 was offered는 제공했다야 제공받았다야 받았다 그치 제공받았다 제안받았다 sponsorship 후원 뭐라 나와요 후원이라 해도 되겠다 후원금 해도 되고 후원을 제안받았다 이거죠 to go to 뭐 할 수 있는 어... 여기 association에다가 이쪽 association이 협회거든요 협회? 앞으로 갈 수 있는 후원금을 제공할게 우리가 후원을 해줄게 후원금이라 나왔어요? 후원이라 나왔어요? 후원 제안 아 제안? 뭐 아무튼 여기 제안이 있으니까 굳이 제안 또 쓸 필요 없겠죠 자 미국에서 그리고 앤드 무슨 구조? 병렬 구조 그럼 여기 투구와 병렬이네요 그래서 갈 수 있는 후원금 얘가 돈이 있어야 갈 수 있구요 또 뭐 할 수 있는 참가할 수 있는 후원금 그차 그래서 뭐 돈이 뭐 후원해 주는 거니까 어? 그래서 퀄리파잉을 이제 그 찾아봤는데 이게 그 골프 업계에서 자격을 여기 보니까 퀄리파잉 스쿨이 PJ와 LPG 투어를 자격을 시험하는 곳 그래서 프로 경기 뛸 수 있는지 아닌지 거기에 심사하는 곳에 뭐 할 수 있도록 참가 그쵸 참가할 수 있도록 어 참가할 수 있는 하도록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후원금을 제안받았다 자 그러나 나는 concerned concerned about 나오면 걱정스럽다 이거죠 걱정스럽다 자 받으면 되는데 매우 걱정이 된다 가나요 그래서 우리 가족에 관해서 걱정이 된다 이거죠 가족 가족이 밀어줘야 되는데 rather than thinking 뭐하기보다는 그치 생각하기보다는 뭐라기보다 생각하기보다 그것이 좋은 뭐라고 opportunity 기회라고 생각하기보다 대중법이죠 여기에서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대립되는 개념이 어 후원금을 받아서 프로 골프가 되는 거냐 이거랑 이제 가족을 먹여 살리는 거냐 대조 관계죠 rather than 이제 대조 관계일 때 나와 어 대조 관계일 때 자 무슨 법 가정법이죠 가족법 과거 그래서 지금 얘 처해진 상황과 반대를 상상할 때 반대 상상 어 그래서 가족법 과거는 얘가 지금 과거잖아 그럼 이거를 기준으로 얘가 처한 상황에서 반대 생생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내가 뭐하면 만약 가족법 과거죠 상상할 때 쓰는 거야 수용한다면 뭐를 그 후원 제안을 수용한다면 나는 뭐 할 수 없을 텐데 계속 할 수 없을 텐데 이렇게 걱정하는 거죠 뭐를 계속 일한다는 건 뭐냐면 그녀를 엄마 그 어 도와주고 골라내서 꺼내주고 또 우리에게 뭐를 추가적인 수입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아 엔드 병렬구조구나 여러분 동격이 아니라 병렬구조로 갑시다 첫 번째 엄마를 위해서 일하기 두 번째 일해서 엄마를 도와주기 세 번째 뭐 다 똑같은 말이죠 결국은 그쵸 뭐 따로 엄마를 도와주나 그쵸 뭐 아무튼 골프에서 도와주는 것 같은데 엄마를 위해 일하기가 A 그 다음에 그녀 엄마를 어 돕기 아웃은 이제 꺼내준다는 얘기에요 돕기 그리고 어 마지막으로 뭐를 할 수 없을 텐데 어 추가 수입을 어 벌기 추가 수업을 벌기를 계속 할 수 없을 텐데 근데 이 세 가지가 거의 동격 수준이에요 그쵸 네 자 b팀 뭐 사이에서 아마추어 아까 여러분 프로의 자격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그걸로 돈 벌고 있지 않고 지금 뭐로 돈 벌고 있어 아마추어 골프 어 투어 어 아 뚫 그러니까 이거 경기 나가는 사이사이 어 뭔가 알바를 해서 돈을 버는 거네요 이해가요 네 그래서 투어가 있는 투어들 사이란 얘기는 빈 여백 이잖아요 여백 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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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공백기 동안에 그러니까 여기는 어 투어가 없는 공백기 에 어 추가 수입을 벌어서 엄마도 따로 도와드리고 그쵸 엄마를 대신해서 뭐 일도 하고 그래서 엄마가 하시는 일 도와주고 또 뭐 엄마를 위해서 일하고 엄마도 도와주고 그리고 또 알바해서 돈도 벌고 이해가 이런 것들을 계속 할 수 없을 텐데 골프만 어떻게 치냐 이거죠 자 이것은 여기도 여기 가정법 과거 나왔으니까 여기도 우드민 가정법 과거 지금 상상하는 거예요 이것은 또한 어 의미할 것이다 이거죠 디스는 안문장 받아서 내가 뭐 받으면 그 스폰서 제안을 받으면 의미할 거다 대여 우드 여기 우드비도 그거죠 예 가정법에 가정법에 걸리는 거죠 상상이에요 상상 아마도 없을 어 less의 답이죠 뭐 할 텐데 어 적어질 텐데 이거죠 그래서 적어질 텐데 어 돈이 적어질 텐데 coming in 뭐 하는 들어오는 들어오는 돈이 수입이란 얘기죠 수입 그래서 수입이 줄어든다 이거죠 to begin with 우선적으로 이런 뜻이죠 그래서 알바를 하든 엄마를 위해서 일을 하든 뭔가 그 추가 수입이 있었잖아 어 추가 수입도 있고 그 근로소득도 있었는데 내가 이제 그 자격 심사하는 학교에 가가지고 이제 골프로로 전향하면 프로에서 무조건 거기에서만 이제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가 골프 잘 못하면은 돈도 못 벌겠죠 그런 이제 위험이 있는 거죠 자 도우에다 그 비록 비록 그 후원금이 예? 어 우드셔포트 이것도 상상이죠 여기 다 우드의 쿠드 여기 다 걸려요 상상하는 거예요 지금 얘가 받아들였을 때 어 발생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상상하는 거예요 후원금이 나는 뭐 해줄 테지만 후원 할 테지만 뭐 이런 뜻이죠 어 뭐를 통과하는 데 있어서 그 어 자격을 심사하는 학교를 어 어 어 다니는 데 있어서 어 통과하여 라는 것은 어 그 그 과정을 밟도록 그래서 내가 그 과정을 밟는데 어 나를 후원 해 줄 테지만 즉 교육비 밖에 안 된다 이거죠 교육비 얘가 예 교육비만 되고 우리 지금 먹여 살릴 것 까지는 안 된다 자 물론 there was 있었다 작은 뭐가 기회가 있었다 이거죠 어 뭐 할 수 있는 내가 프로가 뗄 수 있는 어 grade 등급을 어 뭐 할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등급을 딸 수 있는 오케이 그래서 여기 명주동으로 수식해 주죠 그러나 어 작은 기회는 있었다 이거죠 근데 기회라고 해도 되고 가능성이라 해도 돼요 가능성 가능성이 좀 더 좋은 것 같아 어 뭐 주동이야 명주동이죠 네? 그럼 뭐 할 가능성이 있었다 어 내가 내가 뭐 할 수 있는 프로가 될 수 있는 어 단계 그레이드를 뭐라고 하지 단계를 딸 수 있는 오케이? 어 기회는 있다 내가 프로만 되면은 어? 근데 지금 프로가 될지 안 될지 미래는 알 수 있어 없어 그쵸 근데 저거 수거 아니에요? A W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수거로 뭔데 그러면 요구되면 수거되면 아우 이거? 네 여러분 사과방송 드리겠습니다 어 세요 여러분 이게 그 메이크가 대단한 뜻이 있어요 대다 그래서 그레이드를 수준이라고 하면 되고요 그 수준이 프로가 될 수 있는 수준이 될 수 있는 뭐 여기 대다 나왔는데 또 대다 나오네 어? 도달이라 합시다 여기는 도달할 수 있는 그래서 메이크를요 도달로 가면 될 것 같아요 도달 네? 뭐 단계나 뜻은 똑같지 않아요? 네 그래서 프로가 될 수 있는 수준 수준이나 단계나 뭐 똑같은 말 아니야? 어 근데 이게 그 뭐 이 의역이 좀 더 깔끔한 깔끔해요 네 수준이 깔끔하긴 한데 뭐 단계라고 해도 말은 되는데 그래서 내가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기회는 분명 있었다 이거죠 위치에 답이 졌고 위치는 이제 안문장 받아서 프로가 되는 프로가 되는 것 이거 봤죠? 프로가 된다는 것은 위치는 안문장 압 압 프로가 되는 것 같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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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림없이 그래서 틀림없이 더 높은 수입 금액 벌어들인 거 있죠? 돈벌기 기회들로 이어질 것이다 이어질 텐데 이 should도 상상이에요 상상 지금 상상으로 나온 게 would support should read to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다 상상입니다 상상 네 한 번만 더 이것 즉 내가 뭐를 받아들이는 거에요? 후원금을 받아들이는 거죠? 후원금을 받아들이는 것은 앞으로 들어올 우리 집에 들어올 더 적은 돈을 의미할 거다 이거죠 우선적으로 비록 스폰서는 내가 학교 마치는데 나를 후원해 줄 테지만 물론 작은 기회는 있었다 이거죠 내가 뭐 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기회는 있다 이거죠 뭐가 될 수 있는 수준? 프로가 될 수 있는 수준 위치는 프로가 되는 거 파란 거 봤죠? 프로가 된다는 것은 should 틀림없이 또한 더 높은 수입의 기회로 그러니까 대박 터지면 돈 더 벌 수 있는 기회는 있다 이거죠 근데 문제는 그 선을 넘어야 된다는 거죠 선생님 늘 얘기하잖아 지성이한테 이 선을 넘어야 된다고 네? 자 그것은 워스 뭐였다? 위험이었다 리스크가 말하는 위험은 우리가 뭐 차사고 당하는 위험이 아니라 확률의 위험이에요 네 리스크라는 말은 확률의 위험이죠 미래에 대한 확률에 대한 위험 우리에게 재정적으로 자 난 원하지 않아요 뭐 갑자기 대화체로 바뀌더라고 엄마 저는 엄마를 여기는 떠나다가 아니라 떠나다 해도 말은 되고 뭐 중의적 표현 같은데 여기에서는 근데 뭐 떠나다 보다는 어 내버려 두다죠 내버려 두고 싶지 않아요 엄마를 뭐하게 공경에 어 처한 엄마를 뭐 이런 의미죠 그래서 엄마를 공경에 처하게 두고 싶지 않다 이거죠 이렇게 한마디 던지니깐 당연히 엄마 쪽에서는 내버려 마인드 마음 쓰지 말거라 신경 쓰지 말거라 그것에 대해서 따라 엄마의 가정 상황이 어 안 좋은 거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아라 너는 물론 너는 이것을 해야 돼 그것은 정말 훌륭한 기회야 우리는 매니지 별표 쳐 놓고 간신히 해나가다 이거죠 가까스로 해나갈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니가 그 알바 안해도 엄마 어떻게든 가까스로 해나갈 거다 이거죠 엄마는 웃었다 우리는 항상 그래 왔단다 have 까지 붙였다고 have 다음에 생각된 게 중요해요 have 다음에 pp니까 managed 가 이제 생략되어 있겠죠 여기에 이게 좀 어려워요 그나마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해 왔단다 뭐 가까스로 해 뭐 극복해 왔단다 up to now 에다 무조건 어디까지 지금까지 지금까지 잘 해왔단다 간신히 항상 해왔다 이제 니가 뭐 할 시간이다 우리 여태까지 잘 해왔으니까 이제 못 말 시간이다 이거죠 for and out 이죠 그 누가 뭐 뭐 할 그래서 니가 step out 발을 밖으로 내딛어 뭐 한단 얘기야 나가서 뭐 이런 뜻이죠 나가서 take the action 뭐 할 시간이다 기회를 그쵸 잡을 시간이다 이거죠 어머님이 이제 숨겨놨던 통장을 꺼내시면서 숨겨 왔던 나의 죄송해요 정말이세요 물론 나는 정 진심이지 아 정상이 아니라 진심이세요 물론 나는 진심이지 확실하지 만약에 니가 give it a go give it a go give it a shot 똑같은 말이에요 give it a go에다가 give it a shot 똑같은 말인데 give라는 말을 얘네들은 좀 좋아해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 던져 던져 느낌 좋죠 give it a shot 시도하다 이 뜻이에요 give it a go give it a shot 똑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니가 시도하지 않으면 너는 항상 regret it 뭐 할 거다 그것을 후회할 것이다 이거죠 네? 자 I'm so great 난 넌 기뻤다 to receive 받아서 이거죠 그녀의 어떤 지지를 받아서 thanks to 그녀의 말 덕분에 I was able to move on 나는 계속 나아갈 수 있었다 이거죠 move on이 뭔가 나아가다 발전하다 이런 뜻이에요 어디로? 나의 목표로 더 가벼운 뭐와 함께 가벼워진 그쵸 마음과 함께 그쵸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눈에 밟혔는데 이해가요? 네 그것을 이제 극복하고 이제 도전하는 어떤 해피엔딩으로 끝나네요 가페이 acum